이번 시간에는 앱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PC,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위들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모바일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관습적으로 많이 안 쓰고요. 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앱. 이렇게 쓰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앱입니다. 앱. 자, 그러면 이 앱들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계산기. 계산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게 앱입니다. 그리고 메모. 이것도 하나의 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앱들 하나하나들을, 여기 있는 이 그림 하나하나가 하나의 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앱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보통 아이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이콘과 앱을 제가 얘기하는 게 잘 이해 안 가셔도 크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하다가 아이콘이라고 할 때도 있고, 앱이라고 할 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정리 드리면, 실제로는 앱이고, 그 앱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아이콘인 겁니다. 저는 이것들을 같이 쓰니까, 헷갈릴까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 앱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자,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을, 이미지를 이렇게 터치하시면,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앱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실행이 됐죠? 이 상태에서 앱을 끌 때는, 여기 있는 홈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앱이 꺼집니다. 그리고 메모라는 앱을 이렇게 누르면, 메모가 실행이 되고, 이렇게 홈 버튼을 누르면, 앱이 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앱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앱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카메라를 놓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손가락이요. 손가락으로 그 아이콘, 아이콘을 이렇게 터치하고 있으면, 이 밑에 제거라고 나오죠? 그럼 현재 편집 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편집이란 무엇이냐면, 이,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요. 보세요. 누르고 있으면, 밑에 제거라고 하는 휴지통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이쪽 위로 올려놓고요. 여기 카메라라고 하는 앱을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자,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으면 편집 화면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앱을 이쪽으로 옮긴 거죠. 다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앱을 이쪽으로 하면, 이 두 개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재밌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앱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뒤에서 앱스토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 앱스토어가 아니군요. 안드로이드 마켓이라고 하는 단원을 보시면, 그 안에 이 앱들을 설치하고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앱을 실행시키고, 앱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안드로이드 마켓이라는 걸 통해서 앱들을 추가시키다 보면, 앱이 처음에는 몇 개 없다가 나중에는 100개, 200개, 1000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한정된 화면 안에 그렇게 많은 앱들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자, 지금 계산해봐도 한 줄의 행렬이 4개씩이니까, 16개의 앱들만은 이 화면 안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앱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이동하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앱들보다 더 많은 앱들이 사용될 경우에는, 여기 페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1이라고 적혀 있죠. 자, 제가 여기 있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한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보세요. 마치 우리 책장 넘기듯이 화면이 바뀌죠. 그러면서 위에 숫자가 바뀝니다. 지금 4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하면 3페이지, 2페이지, 1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에다가 페이지로 구분을 해서, 이 많은 앱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인터넷이라는 앱을 2페이지로 옮겨볼게요. 현재는 1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죠. 자, 이 아이콘을 이렇게 터치하고 있으면, 편집 모드로 바뀌죠. 그 상태에서, 이 아이콘을 이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로 갖다 놓게 되면, 아이콘의 색깔이 바뀌면서, 페이지가 전환됩니다.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인터넷이라는 아이콘을 제가 선택했고요. 이렇게 해서, 자, 페이지가 바뀌었죠. 그리고 원하는 곳에다 놓으면, 다른 페이지에다가 아이콘을 갖다 놓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뒤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음, 여기에 있는 이 앱들을 관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룹을 만드는 건데요. 자, 한 번 해볼까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메뉴 버튼 있죠? 메뉴 버튼을 터치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메뉴가 튀어나옵니다. 그 중에서, 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추가를 선택하면, 홈 화면에 추가라고 하는 창이 뜨는데, 그 중에서, 폴더라고 적혀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자, 위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새 폴더를 선택하시면, 자, 폴더라는 게, 이 화면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폴더는, 어, 연관되어 있는, 앱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인데요. 자, 말보다 보는 게 더 쉽죠? 자, 여기는 메모, 계산기, 이메일을 제가, 사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폴더 안에 넣어볼게요. 자, 이메일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요. 메모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계산기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열리죠? 그때 놓으면, 저 폴더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없어졌죠? 자, 그 아이콘들은 어디 갔냐? 자, 이 폴더를, 이렇게 탭하고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넣었던 이메일, 메모, 계산기가, 이 폴더 안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 폴더 안에, 이 폴더 안에 뭐가 들어간지, 알기가 어렵죠? 자, 이렇게 폴더를 열고요. 그 위쪽에 보면, 폴더라고 제목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손가락을 갖다 놓고, 꾹, 아이고, 다시요. 손가락을 갖다 놓고, 꾹 누르고 있으면, 폴더 이름 바꾸기라고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아까 사무라고 말씀드렸죠? 예, 확인 누르면, 이 폴더의 이름이 사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무 아이콘에는, 폴더 안에는, 이메일, 계산기, 메모가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무, 사무, 업무와 관련된, 앱들을 실행시킬 때는, 이 폴더를 실행시키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한된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 밑에 보시면, 메뉴, 메인 메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앱이 아니고요. 현재, 상태를, 이 화면의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자, 메인 메뉴를 제가, 누르면, 현재 상태가, 홈 메뉴인데요. 메인 메뉴로 전환됩니다. 자, 현재는 홈 메뉴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홈 메뉴는, 요렇게 페이지가 넘어가고요. 요기 있는, 아이콘들의 위치 같은 것들이, 편집할 수 있는 게, 홈 메뉴입니다. 예, 자, 메인 메뉴를 눌러서, 메인 메뉴로 바꿔볼게요. 자, 뭔가 좀 달라졌죠?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요렇게, 위쪽에 페이지가 있는데, 요기 있는 아이콘들은, 위치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앱들을 설치하게 되면, 이 메인 메뉴 안에 등록이 되는데, 그거는, 그 등록된 순서는, 요, 시스템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개들의 위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메뉴 안에는, 여러분이 설치한 모든 앱들이, 이 메인 메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홈 메뉴는 뭘까요? 자, 요기 밑에 보시면, 아까는 요기 메인 메뉴라고 적혀 있었던 게, 홈으로 바뀌었죠? 자,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홈 화면으로 바뀌면서, 요기에 메인 메뉴라고 적히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걸 눌렀을 때, 메인 메뉴가 된다는 뜻이죠. 누르면, 홈 메뉴가 되고요. 지금은 홈이고, 요기는, 메인 메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메인 메뉴와 홈 메뉴를 나눴냐? 왜냐하면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이 메인 메뉴라고 하는 곳 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것들만, 홈 메뉴로, 홈으로 이동, 홈에 등록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좀 어렵죠? 한번 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이 메인 메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홈 화면에 등록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요기 있는 음성 메뉴라고, 음성 녹음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콘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기 쉽게 홈 메뉴에, 첫 번째 페이지에다 갖다 놓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화면이 띡 하고 바뀝니다. 지금 상태는,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 자, 그러면 요 아이콘을 요렇게 해서, 자, 첫 번째 페이지로 갖다 놓으면, 갖다 놓고, 요기다가 요렇게 놓게 되면, 홈 화면에 음성 녹음이라는 아이콘이 등록된 거죠. 그러면, 이 앱, 이 스마트폰을 껐다가, 요렇게 켰을 때, 바로 음성 녹음이 첫 번째 페이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 앱을, 앱을 아주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메인 메뉴에 다시 들어가서, 가계부라고 하는 앱을 내가 자주 쓰는데, 이것도 1페이지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요 앱을 요렇게 터치해서, 홈 화면으로 바뀌게 되면, 요기서 요렇게 내려주면, 이 앱이, 요기에 등록되게 되는 겁니다. 예,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이해하시면 좋고, 이해 못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이해하시면 돼요.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홈과 메인의 차이를 설명드렸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이 메인 메뉴는, 여러분들이 설치한 모든 앱들이 메인 메뉴에 들어가 있고요. 홈 메뉴는, 홈은,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등록시켜서,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화면이, 홈입니다. 홈과 메인, 이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위젯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칠게요. 아, 그 전에, 예, 위젯부터 하죠. 자, 요기 보시면, 요기,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떠 있습니다. 요건 아이콘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런 것들을 위젯이라고 하는데요. 덩치도 크죠. 요기다가, 뭐라고 검색 엔진을 입력하면, 한국이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 한국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 이런 것들이 위젯이라고 해요. 그럼 위젯을 어떻게 추가하냐? 자, 밑에 보시면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탭하시면, 추가가 있죠. 추가를 선택하면, 그 중에 위젯이 있어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젯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날씨 위젯을 선택하면, 요 화면에, 날씨 위젯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바탕, 이 홈 화면에, 홈에, 위젯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 바로, 자기가 자주, 열람하는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자, 이, 폰을 키자마자, 날씨 정보가 여기 나타나니까요. 자, 그러면, 이 위젯들은 어떻게 또 관리하냐? 위젯도,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위치를 편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그 위젯이, 거기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이제 위젯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기 있는 앱들을, 그, 리스트에서 제거하는, 홈에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여기 가계부라고 하는, 이 앱을 제가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굳이 홈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밑에 제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아이콘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갖다 놓고 붉은색이 됐을 때, 손가락을 떼시면, 그 아이콘이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기 홈에서 아이콘이 삭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이 스마트폰에서, 이 핸드폰에서, 실제로 설치가, 그 제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메인 메뉴로 들어가 보면, 가계부가 여기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결국에 프로그램이 삭제가 된, 앱이 삭제되는 것은 아닌데, 다만, 홈에 있던 것이 삭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오래 쓸수록, 많은 앱들을 설치하게 돼요. 그럴수록, 앱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중요해지거든요. 이번 수업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앱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